항암 치료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오늘은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는 그 말부터 항암 치료입니다. 치유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즉,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암세포를 죽이는 것을 항암치료라고 합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치료를 해봐야 치유는 되지 않는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암치료 일대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대다수 과학자들이 암세포만을 표적을 하여 죽이는 항암치료제를 개발할 때 카이스트 연구진은 발상을 전환했다.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그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변환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지금 이게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항암치료로 하면 암세포를 어떻게 죽이냐?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발상을 완전히 새로운 발상으로 암세포를 죽여보니까 안되더라. 아무리 죽여도 암세포는 아무리 죽여도 조금만 새로 생기니까 유전자가 변질돼서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려면 죽을 때까지 죽여야 합니다. 그것은 본래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계속 매일매일 죽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여줘도 또 생기니까 또 그 다음날도 죽여야 합니다. 이미 우리 몸에서 그런 암세포를 죽여서 암 환자가 되지 않게 하는 그 방법은 이미 우리 몸 안에서 오랫동안 일어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죽여서 죽여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합니다?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카이스트에서 이 카이스트뿐만 아닙니다. 모든 최첨단 세계 연구진들이 이게 암세포를 아무리 죽여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죽이지 않고 본래 있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린다.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래요? 정상세포를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항암치료가 이렇게 발전한 단계를 여러분이 딱딱 짚어보면 이러한 새로운 발상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암치료의 발전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역시 지금 현재 항암치료는 모순이 있고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딱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현상은 우리 몸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이 생겼다가 T세포가 와서 그 암세포를 죽이고 또 어떤 암세포들은 그냥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원인이 제거된 거예요. 속상하다가 기가 막히다가 안 막히게 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면역력이 자연치유력이라는 것과 면역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면역력은 자연치유력의 일종에 불과합니다. 아마 자연치유력의 대부분이 면역력이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술을 했다, 쪘다, 암으로 붙는 것도 자연치유력입니다. 그러면 자연치유력의 암으로 붙는 것은 암세포를 죽인다거나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바이러스를 죽인다거나 죽이고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바로 면역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치유력은 조금 범위가 넓고 치유력 안에 뭐가 들어있어? 면역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치유력 중에 면역력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역력은 요즘 앞으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려면 면역력이 강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일은 참 옛날에 팬데믹이니 엔데믹이니 이런 단어는 우리 의사들만 알고 있었던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팬데믹이 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앞으로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출현해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면역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절대로 현대의학을 여러분이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고 있잖아요. 백신 다 맞았는데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린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백신 맞았다고 안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B형 간염 환자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간염 백신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 맞았다고 안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백신을 맞아서 우리들의 면역세포들이 그 백신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면역세포들이 약하면, 면역력이 약하면 백신을 줘도 면역세포들이 반응을 안합니다. 반응을 안 한다는 것은 항체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백신은 예를 들어 백신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백신은 나도 그 자체가 병을 일으키지는 않고, 항체만 생기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면역세포가, 즉 T세포가 건강해야만 항체를 만들어집니다. T세포가 어리버리하면 백신을 나도 항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B형 간염 백신을 낳았는데 나중에 검사해 보면 항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진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백신을 맞았는데, 하는 대로 걸렸습니다. 항체가 생기면 바이러스가 그 다음에 들어오더라도 들어올 수는 있죠. 들어오더라도 금방 죽여버려요. 몸 속에 생겨 있는 항체들이 바이러스에 탁 붙어가지고 바이러스에 꼼짝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면역력만 강하게 지키고 있으면, 내 면역세포만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으면, 백신 안 맞아도 바이러스가 백신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죠. 확진은 됐는데 끝도 없어. 그래서 뭐 한 일주일 14일 후에 보면 항체가 탁 생겨 있는 거죠. 지금 많은 한국사람들이 B형 간염에 걸려 본 일이 없는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항체가 있어. 그건 걸렸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내 몸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간염에 걸린 일이 있는데, 내 면역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걸린 줄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 몸 남은 것은 항체밖에 없어요. 면역력만 강하면 돼요. 아무리 이 세상이 흠해도 여러분 면역력만 다 강하게 유지하고 있으면 내 몸에 있던 암세포도 다 죽어버려요. 자연치유력, 면역력이 강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다 자꾸 백신을 맞아야 되는 줄. 그런데 이 백신은 사람들이 워낙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걸려 가지고 면역력만 강하면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종이 들어와도 괜찮아.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지금 백성들이 다 유전자가 꺼져 가지고 면역력이 워낙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다고 막 이래 가지고 소동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겼어요. 우리 80명, 90명이래 확진자가 90명이래. 100명이 넘었대. 지금은 26만 명이에요. 그게 참 웃겼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그렇게 웃기는 거예요. 세상에 100명 가지고 강릉에 한 명 생겼대. 그래서 강릉에는 가지 마. 이게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코미디예요.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면역력이 강하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무점도 싹 없어지고 20년, 30년 무점도 싹 없어지고 뉴스타트면 그렇게 돼요. 심지어는 B형 간염 환자가 간암에 걸려서 왔다. B형 간염 때문에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뉴스타트면 간암도 싹 나 버리고 뭐도 생겨요? 항체도 생겨요. 그래서 바이러스도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병원에서는 그렇게 해 줄 수 없어요. 오직 뭐만이 자연치유력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생활방식, 새로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선택하면 그 선택으로 유전자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지 무슨 약 먹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유전자가 변해서 암이 생겼다는 사실을 옛날에는 몰랐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암이 생긴 원인도 얘기해 줄 수가 없었고 그냥 운이 나빠서 암이 걸린 걸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죠. 이게 정상세포,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 속에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암 유전자로 어떻게 변질이 돼서 그래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가 암 유전자로 비정상 유전자로 변질된 이유는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을 해야만 되는 때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현대의학은 그 원인, 내 유전자가 왜 유전자가 변해서 암세포가 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유전자가 왜 변했는가 그 원인을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암 환자를 치료하자, 항암치료를 하자. 그러면 금방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암세포를 이것들을 어떻게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발상을 제 1세대 항암자라고 그럽니다. 1세대. 그래서 이제 1세대 항암제를 개발했습니다. 암세포도 세포입니다. 암세포나 정상세포나 유전자가 변질됐을 뿐이지 세포는 세포입니다. 그러면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라면 무엇도 죽이는 약이에요? 정상세포도 죽이는 약이에요. 그렇지만 할 수 없다. 정상세포를 죽이지만 암세포를 죽여야 되지 않겠냐? 할 수 없다. 그래서 정상세포를 희생시키고서라도 암세포를 죽이자 하는 것이 1세대 항암제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세포 중에 제일 항암치료제에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치료제에 의하여 더 많이 죽는 세포가 있는데 그게 바로 T세포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 1세대 항암제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자꾸 피를 뽑습니다. 왜? 백혈구 수치를. 그러니까 적혈구도 잘 안 죽고 그런데 이 백혈구, 실제로 암세포와 싸우는 면역세포들이 백혈구들이란 말이에요. 이 백혈구들이 제일 잘 죽이고 그래서 백혈구 수치를 열심히 검사하면서 항암치료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적으로 9000, 8000, 7000, 6000, 6000, 6000에서 9000 이 사이가 이제 정상인데 항암치료를 하면 7000 이었던 사람이 6000, 5000, 4000 이렇게 떨어집니다. 쑥쑥 떨어져요. 그래서 3000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또 2500 이었 되면 항암치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백혈구가 다 죽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지면 백혈구가 있어야만 우리가 숨 쉴 때 공기 속에도 곰팡이도 있고 여러가지 병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 폐 속으로 들어오면 백혈구들이 다 죽여 버려요. 그런데 이제 항암치료를 해서 백혈구들이 숫자도 떨어지고 약화되면 곰팡이들이 들어오고 병균들이 들어오고 폐렴을 일으켜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항암치료를 하다가 그런 면역력이 떨어져서 백혈구가 떨어져서 그런 폐렴에 걸려서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을 하죠. 백혈구가 떨어졌는데도 모르고 계속 항암치료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삼천 이렇게 되면 중단하고 요즘은 백혈구를 다시 빨리 더 빨리 생산할 수 있는 주사를 놔줘요. 강제로 백혈구 숫자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올려놓고 또 항암치료해서 또 줄이고 또 주사 놓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골수에서 이 백혈구를 만들어냈는데 골수들이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골수도 반응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항암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 백혈구가 증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 1세대 항암제를 일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백혈구를 죽여 가면서 다른 정상세포를 희생시켜 가면서 강력하게 이 일반 항암제, 제 1세대 항암제를 줘가지고 암등어리가 싹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완치됐다고 합니다. 요즘은 완치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완치가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 덩어리가 엑스레이 검사하면 딱 덩어리가 나타나는데 그게 싹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완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관해라는 말을 씁니다. 아주 어려운 말. 이때까지 저도 의사지만 제가 이과대학에 다니때는 이런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관해라는 말은 덩어리만 없어졌지 완전히 치유된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항암제로 덩어리가 없어져도 그것이 관해가 된 것이지 완치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의사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완치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것은 환자들이 오해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환자들은 덩어리가 쏙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완치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럼 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대박! 그게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왜? 덩어리만 없어졌지만 그 항암치료의 후유증으로 지금 면역력은 어떻게 되어 있어? 파닥에 와 있다. 그래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하자.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자. 왜? 의사들은 뭐 할 줄 다 알아요? 재발할 줄 다 압니다. 왜? 면역력은 떨어져 있었죠. 떨어져 버렸죠. 이제 그동안에 1세대 항암제로 암세포를 다 죽였지만 암세포라는 것은 인간의 몸 안에서 항상 매일매일 자꾸 생기고 원인은 제거된 일이 없고 그러면 빠르면 6개월, 7개월, 8개월 재발했습니다. 다시 치료해야 합니다. 이것이 항암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항암제 치료를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의사들 간에도 내가 암에 걸리면 절대로 이런 치료는 안 받겠다는 의사들이 많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의사가 김선규, 연세대학 의과대학 제 후배입니다. 이 친구가 직장암 3기, 그래서 대변이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일단 수술만 받고 강암치료는 받지 않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산속 생활을 3년 해가지고 싹 다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지금 개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신문에 크게 나왔죠. 이게 벌써 2007년이구만요. 13년 전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고 했다. 의사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다며 왜? 항암치료 안 받겠다고 하니까. 의사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다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며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 마누야, 마누라였겠죠. 그래서 김선규, 2007년에 53세였으니까 지금 15년이 지났네요. 68세가 됐겠군요. 아무리 손익계산을 해봐도 항암치료는 1세대 항암치료입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서로 항암치료로 몇 개월 더 산다고 해도 치료 과정의 고통과 삶의 질재한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항암제가 자연수명을 자연수명이라는 말은 치료 안하고 그냥 그냥 그대로 치료 안하고 내버려 뒀을 때의 수명입니다. 항암제가 자연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무절제한 생활습관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맨날 술 먹고 그런 생활습관 때문에 생긴 암이니 생활습관부터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맨날 술 먹고 삼겹살 때려 먹고 그랬대요. 그래서 낳아버렸어요. 개인의원을 운영하던 1998년 술을 마시는 일이 예사였던 때였다. 술과 고기와 튀긴 음식을 좋아했고 당시 몸무게는 100kg이 넘었다. 요즘은 현대의학계에서 사용하는 단어도 바꿨어요. 완치 대신에 관해, 수명을 기대수명이라는 말도 쓰게 됩니다. 지금 보장하는 수명이 아니라 기대하는 수명입니다. 그냥 치료 안 하고 놔두는 수명을 자연수명, 항암치료를 했을 때 의사가 기대하는 수명입니다. 정확하죠. 의사가 기대하는 환자에게 기대하는 수명이지만 실제로 보장할 수 있는 수명은 아니다. 옛날에는 기대수명을 마치 보장하는 수명처럼 얘기를 한 때가 많았습니다. 김성규 의사의 생각입니다. 암은 환경 때문이라고 이 김 씨는 생각했다. 오염된 음식과 공기와 그 다음에 뭐에요? 정신? 그냥 뉴스타트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의사들이라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뉴스타트가 그냥 나와요. 그래서 오염된 음식과 공기와 그 다음에 정신? 그래서 공해가 없는 자연 속에서 외부적 환경, 자연 속에서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의 흐트러짐을 바로 잡고 자연이 선사하는 좋은 먹거리를 섭취하며 면역력이 되살아나. 이 사람은 아주 정확한 뉴스타트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살아나 암세포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래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분이 지리산으로 들어갈 때 동시에 자기 사촌동생과도 암에 걸려서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동생은 실패했어요. 죽었어요. 사촌동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김성규 씨는 마음의 흐트러짐, 정신을 바로잡아 이걸 했는데 그 동생은 그냥 산에 들어와서 살면 되겠지. 그리고 맨날 골치 아픈 전화 받고 여기는 마음은 정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복잡한 전화받는 것, 이런 것 좀 그래서 내 마음 속 내면의 환경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내면의 환경을 정리를 깨끗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아신 분입니다. 이 분도 유명했죠. 의사가. 2009년도 김성규 의사와 비슷한 년도입니다. 그런데 이 분도 연세대학 의과대학 출신이에요. 하여튼 유명해지려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가라. 그래서 이 분은 암센터 소장을 했어요. 영동 세브라노스 병원 암센터 소장. 그리고 한국 유방암학회 이사장. 하여튼 쟁쟁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분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의 재발을 11번을 냈어요. 재발은. 그래서 보통 5년을 살면 성공했다고 하는데 12년을 살았어요. 이 분의 치료 경력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래 살면서 이렇게 11번을 재발하게 됐을까. 그 책을 이 사람이 쓴 게 있습니다.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 과정도 쭉 하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암 환자가 아주 생글생글 웃어. 그렇죠. 그래서 이 분의 그 특징은 노래 불러라, 웃어라, 운동해라, 그리고 건강시켜라, 현미밥 먹어라, 채식해라. 그래서 암이 자꾸 좋아지는 거야. 좋아졌다 하면 또 항암치료를 받아. 좋아졌으면 계속 뉴스타트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 암 전문가들은 아, 좋아졌네. 그러면 항암치료를 해도 되겠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엉뚱한 결론을 내려서 좋아지다가 또 재발하고. 좋아지다가 또 재발하고. 항암치료 하니까 재발하죠. 왜? 뉴스타트를 하다가 채식하고 현미밥 먹고 노래 부르고 이 사람도 꼭 뉴스타트하고 똑같은 얘기야. 잘 뉴스타트를 해 나가다 보면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암이 점점 줄어들어. 그리고 나중에 검사해 보면 좋아져 있어. 그러면 이 정도라면 항암치료 하면 되겠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암치료 하면 또 어떻게 하면 면역력이 뚝 떨어져서 암이 또 악화되고. 그러면 항암치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뉴스타트를 하면 또 좋아지고. 이렇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암센터 소장님이면 최고의 현대의학적인 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제 1세대 항암제는 원치가 됐다. 그러다가도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그래서 1세대 항암제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은 모든 의사들이 다 하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1세대 항암제로는 해결이 없다. 그러면 어떤 항암제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렇지. 암세포만을 죽이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야,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하여튼 면역력을,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키지 않고 암세포만 죽여봐야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표적 치료제가 좋은 점은 백혈구를 죽이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좋아. 그러나 백혈구를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를 강화시키지는 않는 거예요. 강화시키지 않고 약화된 상태에 그대로 있고 암세포만 죽여봐야 뭐해요? 왜? 암세포를 다 죽여버리면 또 새로운 암세포가 뭐해요? 자꾸 또 생겨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암이라는 병은 암 자체는 병 같지도 않는 병이야. 왜? 맨날 걸리고 맨날 암에 걸리고 나도 모르게 치유돼 버리는 거야. 매일매일. 그런데 이 자연치유력이 약화되니까 암 환자가 됐다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자연치유력이 약화됐다. 면역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된 건데 그렇다면 면역력만 올려주면 다 해결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쪽으로는 생각을 못 해. 생각이 막혀 있어. 그래서 자꾸 암세포만 죽일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모든 암치료면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자꾸 나타난 현상만 처리하려고 하는 생각.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큰 기업체를 운영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건희 씨. 저는 이건희 씨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건희 씨가 폐암이 나버렸잖아요. 그분 폐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죽는다고 해서 미국까지 갔거든요. MD 앤더슨,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세계 최고의 항암센터. 거기서도 안 되겠다. 돌아와서 암으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폐암 걸쳐 죽는다고 한 때가 폐암 사기라고 한 때가 벌써 10년도 넘었죠.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희 씨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래서 폐암 말기 폐암이 정말 힘든 암인데도 불구하고 이건희 씨 같은 사람은 가만히 있죠. 병원서는 안된데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폐암에 걸린지를 한번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암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어떻게 다 받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질문하고 또 자기가 공부하고 결국은 면역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끊고 스트레스 안 받고 정리를 딱 하고 새롭게 출발하니까 면역력이 강해져서 폐암은 그냥 나쁜 거예요. 그리고 폐암이 안났더라도 면역력이 조금씩 올라가면 암과 면역력은 아주 놀라운 관계가 있어요. 이쪽이 암. 이 손은 면역력이라고 합시다. 내가 폐암에 걸렸구나 할 때는 이건희 씨의 면역력은 이렇게 바닥이 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암에 걸렸을까? 면역력이 약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에 생기는 암세포를 못 죽이게 돼서 그렇구나. 그래서 점점 생각도 바꾸고 식사도 바꾸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그러면서 면역력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암은 여기 있다가 면역력이 조금씩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게 암은 약화됩니다. 이렇게 면역력과 암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상관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올라가면 암세포들이 우리가 마음대로 활동을 못 하겠구나. 옛날에 T세포들이 완전히 비리비리 해 가지고 유전자들이 다 꺼져 있을 때는 암이 쫙 올라갔는데 이제는 면역력이 올라오니까 암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닛이 폐암이 완전히 낫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폐암은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건 뭐냐 하면 이거닛이 면역력이 쫙 올라가니까 암은 쫙 내려와서 어떻게 돼? 서로 막상막하가 되면 암세포들은 완전히 활동을 정지해 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암은 딱 숨어 버려요. 왜? 지금부터 이 면역력이 조금만 더 강해진다면 자기들은 죽거든. 그런데 딱 평형이 됐단 말이에요. 균형이 잡힌 말이에요. 그러면 암세포들은 딱 숨어 버립니다. 그런 상태를 암동면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동면상태가 되면 수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암은 활동을 정지해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폐암 4기라도 동면상태가 되어버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지난 며칠 동안 면역력이 쭉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러면 암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균형상태가 잡히면 암은 전혀 활동을 못해요. 그렇게만 해도 10년도 갈 수 있고 15년도 갈 수 있고 20년도 갈 수 있어요. 암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희대 교수는 암동면상태입니다. 12년 이렇게 갔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치료에는 신경을 쓰면 안 돼요. 무엇에 신경을 써야 돼요? 면역력을 올리는 데만 몰두를 하면 암은 저절로 약화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표적항암제입니다. 표적항암제는 표적항암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T세포들은 암세포를 공격할 때 딱 검사를 합니다. 암세포를 보고 아, 이 놈은 암세포야. 이것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가 T세포예요. 왜? 세포마다 다 문패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배암세포다 하고 문패가 붙어 있어요. 그것을 암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표적이 있는 세포만 공격하니까 표적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패가 붙은 암세포만 공격을 하다 보니 엄청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냥 뭐 금방 막 쑥쑥 줄어 가는 거예요. 표적항암제라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할 때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적항암제가 더 이상 인기가 처음에 시판되고 사용할 때는 이제 암 끝났다. 암은 다 정복됐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은 시도를 하잖아요. 표적항암제도 표적항암제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금방 내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한 달 째 예를 들어서 10cm 든 암 덩어리가 한 달 딱 쓰면 이게 그냥 3cm 푹 줄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약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한 달 만에 10cm가 3cm로 되어버리면 두 달 째 쓰면 어떻게 되어야 해요? 싹 없어져 버려야 해요. 그런데 3cm가 남았는데 두 달 째 쓰고 나서 1cm가 또 남아 있는 거야. 여러분 암세포들이 수십억 개의 암세포가 한 덩어리 속에 있지만 그것들이 다 같지는 않아요. 무엇과 똑같으냐면 여러분 엄마 아빠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도 태어나는 놈마다 다 다르듯이 암세포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놈들 중에는 꾀돌이도 있고 악바리도 있고 순디기도 있고 이 순디기들이 제일 먼저 죽어. 순하니까. 그러면서 표적항암제를 당해보면 순디기들도 뭐가 돼? 점점 악바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꾀돌이도 생기고 이 표적항암제가 우리 문패를 보고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문패를 바꾼다니까. 그래서 효과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 표적을 바꿔 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7cm가 줄어가지고 3cm로 된다. 이야! 1cm가 남았다. 3개월 만에 없어졌어. 5개월 만에 없어졌어. 그놈들은 약을 써도 안 죽어. 왜? 살아남은 놈들이 남아있어 가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표적항암제의 공격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살충제하고 똑같습니다. 논에 뿌리는 살충제입니다. 뿌려도 한 2년 뿌리면 뭐예요? 내성이 생겨서 이 벌러들이 안 죽으면 또 새롭게 약을 개발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를 가진 이렇게 악한 환경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을 필요가 있잖아. 그러면 유전자가 피어납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표적항암제도 결국은 보통 4개월 내지 5개월 쓰고 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은근히 부작용이 여러모로 나타나고 그래서 표적항암제도 인기가 팍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뭐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죠? 일반항암제나 1세대 일반항암제나 2세대 표적항암제도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실패한 이유가 뭐겠느냐? 의학계에서 분석을 하고 낸 결론이 뭐냐 하면 면역력이 중요한데 면역력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면 제약업계에서는 무슨 제 3세대 약을 개발해야 합니다.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게 옳은 생각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암에 걸렸는데 면역력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을 만들어낼까? 그래서 이제 약을 만들어냈습니다. 내니까 그동안 이 암, 항암치료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항암치료를 새롭게 개발했다고 해서 노벨상을 준 일은 없어요. 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이치에 안 맞아. 암 세 번 맨날 죽였으면 뭐해? 면역력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면역항암제를 탁 체험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너희들이 좀 생각을 바로 하는구나. 그래서 노벨상을 탔잖아요. 아 난리가 났죠. 지미 카아타 미국 대통령이 면역항암제로 악생흑색종이라는 그런 암에 걸려서 거의 이제 말기에 갔는데 면역항암제를 새롭게 나온 것을 출시된 것을 사용해서 싹 낳아 버렸다고 해서 면역항암제가 불티가 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면역항암제가 나와도 별 볼 일이 없다는 사실이 또 나타났어요. 면역항암제는 뭐냐면 표적항암제와 좀 비슷합니다. 이게 면역력을 진짜로 면역력을 암 환자들의 면역력이 약한 이유는 T세포 안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 있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켜줘야 되는데 켜주려면 어떻게 하면 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생기를 받으면 자연치유력이 강해져야 돼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대의학계에서는 자꾸 물질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요. 어떤 물질을 만들면 되겠느냐? 물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신적인 에너지의 문제에요. 정신력의 문제에요. 어떤 물질을 만들었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게 암세포입니다. 이게 T세포에요. 여기 보면 T세포에요. 여기 보면 암세포에요. 여기 보면 Cancer Cell에요. 그래서 우리 혈관 속에서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면 암세포가 반드시 자기의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이게 암세포 신분증이에요. 나는 암세포입니다. 그러면 T세포가 Recognition을 합니다. Recognition을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 너는 암세포구나. 그런데 바로 이 보라색 창구 옆에 이런 창구가 CD28 이라는 창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암세포가 이 민원을 T세포 CD28 이라는 창구에 제출을 합니다. 그 제출 서류를 B7 이라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분증 제시를 하고 암세포 측에서 나를 죽여 주시오. 이런 민원을 접수하면 T세포가 이런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암세포를 죽여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암 환자들은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도 너는 암세포구나 라고 인식만 할 뿐 죽이지 않아요. 안 죽이는 이유를 보니까 암세포가 죽여 달라고 민원을 제출하지 않아요. 왜? 암세포 쪽에서 볼 때 이 T세포는 별 볼일 없어요. 자기들이 앞으로 충분히 이 사람의 몸 안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민원 제출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노래를 부르고 힘을 받으면 암세포가 그걸 탁 느껴요. 이 T세포들이 유전자가 막 켜지고 있고 강화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앞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겠구나. 그럴 때 죽여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민원서류를 제출해. 이거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였죠. 그런데 여러분의 암세포들은 저걸 제출 안 해요. 왜? T세포들을 보니까 비리비리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충분히 앞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암세포가 고민 중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가 살아나고 있어? 기가 살아나고 있어. 생기가 넘치고 있고 생글생글 웃어서 쌓고 밥도 맛있다고 쌓고 운동도 하고 맑은 공기도 하고 이러니까 암세포 측에서는 내가 과연 이 사람 몸 안에서 앞으로 계속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대가지의 다. 그러면 면역치료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있어야 되겠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꾀를 내냐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제약회사에서 위조를 해보자. 그래서 이런 유사비질 물질을 만들어내가지고 주면 T세포들이 죽여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금방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는 죽을 때까지 주사를 맞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T세포들이 어떻게 이것은 위조인데? 라고 해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벌써 면역치료제가 면역항암제가 나오는데 한 10년이 돼가죠. 흐지부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면역치료제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노벨성을 주긴 줬는데 이게 지금 흐지부지 돼. 그래서 이제는 아, 이래서 결국 알고 보니까 면역항암제가 듣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T세포가 강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것은 꾀를 부린 것이 실제로 T세포가 왜 약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T세포 자체가 강해지는지 결국은 무엇의 문제예요? 면역력, 자연치유력의 문제라.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면서 항암치료를 하는 것은 정말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현대의학께서는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다음 단계는 암세포를 어떻게? 정상세포를 돌아가게 하는 거에요. 그것을 제 4세대 항암제라고 합니다. 4세대 항암제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4세대 항암제의 명칭이 Cancer, Cancer는 암입니다. Reverse입니다. Reverse는 회복한다. 복구시킨다. 이 말입니다.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복귀시키는 치료. Reverse, 역전, 전환, 되돌리기 회복 또는 복귀. 그래서 암 복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옛날에 현대의학에서는 암세포가 어떻게 정상세포로 돌아간단 말인가? 그런 현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일어나나요? 암세포입니다. Cancel 셀. 이 세포가 정상세포. 정상세포. Normal 셀. 그래서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려면 이 아리랑 고개가 높아.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정상세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암세포들은 정상세포로 돌아가려면 이 높은 고개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해 줄 수 있으면 이 정도만 해도 암세포가 아주 쉽게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고개를 낮춰주는 어떤 물질이 생산되고 있지 않겠느냐? 우리 몸에서. 왜? 우리 몸 안에서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되었다가 또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면서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되는 물질들이 있을 것 아닙니다. 그 물질들이 다섯 가지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물질들이 잘 생산이 되면 이 아리랑 고개가 낮아진다. 그러면 쉽게 암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물질들, 여기 다섯 가지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이 물질들을 제약회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잘 해가지고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한 건데 그러면 이러한 물질, 암세포로 하여금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이 아리랑 고개를 낮추는 물질은 우리 몸 안에서 이미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잘 만드는 사람은 암세포가 생겨도 암세포들이 정상세포로 휙휙 돌아갈 거 아니에요. 문제는 잘 못 만드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면 잘 못 만드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꺼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꺼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생기가 들어가서 이런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자꾸 키워줘야죠.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많고 자연치유력이 떨어진 상태가 오래 유지되니까 이 물질들도 생산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리랑 고개가 높아진 거죠. 그러면 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그렇지. 뉴스타트 하면 돼요. 여러분 이 3세대 면역, 진짜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게 장난으로 가짜로 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위조 면역입니다. 위조가 아니고 진짜 면역 치료로도 뭐만 하면 돼? 뉴스타트만 하면 되는 거에요. 그리고 암세포를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다섯 가지 물질을 활발하게 다시 생산하게 하는 길도 생기 자연치유력을 회복하면 유전자가 켜져서 이 물질들을 생산해 가지고 암세포를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을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도 아마 굉장히 비쌀 거에요. 그런데 저건 나와도 저건 써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왜? 원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저 약을 계속 써야 돼.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아마 저 약이 개발이 돼서 앞으로 10년 후가 될지 정말 엄청 비쌀 거에요. 여러분한테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뉴스타트로 자연치유력, 그 생기, 하나님의 사랑은 공짜에요. 공짜 사랑은 돈 안 받아 하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밖에 진정한 항암점이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뉴스타트가 참 재미있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이 어린이가 병원에 간 날이라고 글을 썼어요.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자, 뉴스타트밖에 없습니다. 자, 뉴스타트밖에 없습니다.